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LJR학생 숙제를 좀 점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숙제가 다 왔어요. 지금 60개에 쳐내야 됐던 그 하루 제외하고 두 번이 다 연속으로 왔는데 훌륭합니다. 일단 컨텐츠를 좀 봐야 알겠지만 200이죠. 또 올라갔단 말이에요. 200으로 그죠? 이게 지금 며칠차야? 봐봐. 며칠차인데. 28일이죠. 얘는 뭔데? 얘가 29일인가 그럼? 29일이란 말이에요. 얘도 200일 거 아니야. 처음 시작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60을 쳐내거나 70을 쳐내는지 봐야 되는데 몇 가지 쳐낼 거야? 70을 쳐냈어요. 훌륭하다. 다음. 오 뭐야. 그냥 이런다니까? 여기서는 지금 한 100 정도 쳐냈잖아요. 200에서 시작해서. 이런다니까? 이거 하다보면 올라가요. 그리고 이런 거를 올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됩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다. 오. 훌륭하다. 잘하고 있어요. 아주.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계속해서 판단은 이렇단 말이에요. 무슨 판단을 하고 있냐면. 조용히 해봐. 무슨 판단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본인이 꾸준함을 유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근데 내 말은.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내가 폭포를 쏟아붓듯이 지금 계속해서 딱 맞춤으로 완전히 줬는데. 가랑비만 받아내고 있다고. 좀 아쉬운 거지. 어쨌든 실력이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00개에서 이제 조금씩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이죠. 근데 다만.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일인데.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냥. 유지 가능한 정도로만 해나가는 겁니다. 일단 보죠.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 일단 여기까지 봐도 다 본 거예요. 솔직히. 이것만 봐도 돼. 충분히 훌륭하게 잘해냈다. 위주로 볼 거는 지금 현재. 그걸 봐야 돼요. 주관식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은 주관식을 해낼 수 있다? 그거는 영어 해석이 되는 거 다음에. 실력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한 방법이에요. 볼 수 있는. 자 봅시다. 어떻게 썼다 틀린 거야? 이건 틀렸지. 왜 저렇게 썼대? 이거는 비교급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왜 이런 답이 나온 거지? 일단 말해야 될 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70개 다음에 100개 쳐낸. 100개 쳐낸 열 의는 좋으나 다음날 또 안 할까봐 걱정.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 학생은 지금 이거 하나 진짜로 제대로 붙잡고 가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 이거 봐야 돼요. 꾸준함. 길르는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모든 게 힘들 거예요. 저거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내가 보고 판단해야 될 게 이거예요. 비교급을 전혀 모른다? 요거 좀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걸 단순하게 그냥 저렇게 넘어갈 일이 아닌데. 비슷한 문제를 좀 더 만들어 놓을게요. 저게 단순히 넘길 문제가 아니야. 저거 단순히 암기에서 또 외우려고 하잖아. 암기가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예를 줘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녀는 나보다 더 먹는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하나씩.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나는 내 친구들보다 더 많이 잔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sleep. more than my friends. 이렇게 되겠죠? 쓰기 문제 위주로 쭉 볼게요. 계속해서. 자 보자. 했다라는 거는 I had to study 맞아요. 근데 저거에 익숙해지는 걸 대비해서 문제를 더 낼 거예요. 나는 자야만 했다. 그래서 잤다. 이거란 말이에요. I had to sleep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나올 만한 게.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당연해졌죠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형용사. 그 뭐냐면은. 이렇게 이거를 제가 카톡에다 나중에 보낼 건데. 여기다 이렇게 좀 메모를 해볼게요. 알맞음 위에 숫자가 10일 이상이면 그때부턴 그냥 쉬운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학생한테 보낼 거예요. 무튼. 다음. 올해는 speed on loud tip speed speed 이거 틀렸죠. 뭐뭐 있다라는 거잖아. 문제 안 읽잖아. 문제 안 읽잖아. 또. 빨리 하려고.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하려고. 문제 안 읽고. 둘 다 틀리니까. 자꾸 구조적으로. 리뷰 카드.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빨리 하려다. 오히려. 늦어지는 겁니다. 문제. 잘 봅시다. 문제를 잘 안 봐요. 충동성 때문에. 이런 거 계속해서 컨트롤 해야 됩니다. 봐봐. 여기서 다시 를 누르는 순간에 저게 지금 쉬움에 2.1날 걸려있고 25일 걸려있는 거 쟤네들이 팍 깎여나간다고. 그럼 더 자주 봐야 되잖아. 너 포니 이스 온 더 테이블. 오케이. 어.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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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것도 안 보잖아.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충동적으로 하다 틀리잖아요. 이런 습관 놓쳐야 합니다. 이런 습관 있으면 평균 10점씩 까집니다. 끝나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 또 모르겠지. 누군가는 말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걸 다. more 빠졌잖아 더 어렵다잖아 오 널 것 같은데 그죠 철자 틀렸는데 저 정도는 나는 솔직히 봐주고 싶어요 저것도 알맞지 말고 쉬는 눌렀어도 됐고 디디쥬 후데이 빠졌잖아 문제를 안 봐 문제를 안 보고 풀려는게 큰 문제네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않는 충동성 고쳐야 합니다 이거 고치게 도와줄게요 이거 고치려면 비슷한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주의를 안 할 수가 없어 계속 틀리거든 예를 들어 이런거죠 지금 얼마나 했지 어차피 상관없어요 다음 것도 비슷할거야 어떻게 하냐면은 비슷한걸 계속 만들어 나는 아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필요 없다 봐봐 여기 리치 카드잖아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리치 카드라고 나오잖아 리치 카드라고 나오잖아 이러면은 하나가 더 생긴다니까요 문제를 안 보고 푸니까 문제가 틀리고 자꾸 틀리니까 리치 거머리 카드입니다 이게 카드가 거머리 카드가 거머리 카드가 되면 똑같은 카드가 하나 더 생긴다 는 숙제 두 배 이게 문제 이걸 알아야 돼 자기가 어떤 행동으로 해서 시간을 줄이는 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10배로 늘고 있다는 거 숙제가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하나요 이것도 뒷 틀렸잖아 안 읽잖아 틀렸지? when do I study 이것도 안 보잖아 이것도 문제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틀리지 취재만 파악해도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계속 숙제가 늘죠 세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계속 느는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닌데 어떡해 그냥 외운 거는 다 까먹는데 나중에 여기까지 볼 겁니다 수고했고요 조금 아쉽다 충동성 때문에 잘 못하는 거 그 부분만 고치면 잘 될 것 같습니다